아.. 아.. 저한테.. 신빙이라고 해야되나? 선배들이랑 같이 모델을 합니다 방금 전에 화장실에서 예고 있었습니다 의미탈만 안나게 의미탈만 나중에 맙시다 아름다운 사망하지 말고 이제 무시 beneath 새우 다음 알리 선배님 하고 이제 멘트 있고 그 다음 말 할거야 진짜 잘한다 아 떨려 떨리죠 얼굴은 괜찮습니까? 아 왜 뭐 생겼지? 노래 보다가 침 넘어가면 안 되겠네 수많은 disciples 입어변전처럼 놀랄게 lex crema 엄청 Steven 조용허드 세기 잘생겼어 흥미로웠던 나를 깔아 지나가오는 내 어머니 뜨거운 아들 전진해 어디라도 물어보는 말 내 영화들 내 영화들 중 난 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이제는 어딘대로 머물렀고 내 영화들 그다른 이름 건너가는 기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저 부분을 아버지는 항상 담아드리고 내가 원하는 이름 이제야 설레 네 예 예 예 공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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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